응, 응 그건 없죠? 안녕하세요. 나의 학교입니다. 그런데 학교가 이 학교가 이 학교는 뭐예요? 학교는 못 말려. 학교는 못 말려. 읽어볼게. 못 말려, 정말. 가이만, 왜 짜증을 내니? 가이만이 또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있어. 너희랑 안 놀 거야. 재미없어. 내가 강해했단 말이든 무슨 상관이란? 가이, 가이만은 정말 못 말려. 가이만은 정말 이상. 그러나 강해. 가이만! 가이만은 이도 안 다... 가이만! 가이만! 도대체! 난 절대로 안 씻을 거야. 가이만! 가이만! 가 그만 내고 수박 먹으러 가자. 얘들아! 우리 강해 가서 놀자. 내가 구해줄게. 기다려. 너도 너무해. 왜 날 안 도와주는 거지? 가이만은 왜 나무에서 안 내려올까? 가이만은 왜 나무에서 안 내려올까? 네가 많이 온 날 가이만은 친구... 좀 더 힘을 내봐. 저기 말이야. 모두모두 고마워. 모두모두 고마워. 세상에! 슈이핑팬팬파요. 밥 주세요. 몹시 나쁜 악어는 아니잖아. 타이만이 유별남이네. 식감! 거지! 으윽! 네! 회원님의 고마웅이었어요.